사퇴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까지 무려 4년 7개월이 걸린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 농단 사건을 기정사실화한 거라며 우습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손해배당 사건 재판기인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했습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 도입에 거래할 의도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각종 판사 비위 은폐 의혹도 주요 혐의입니다. 이후 재판은 인사로 법관이 바뀔 때마다 양 전 원장 측이 증거 녹음 파일 전부 재생 등을 요구하면서 4년 7개월이나 계속됐습니다. 277차례나 열린 재판 끝에 검찰은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을 정치 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고 검찰은 그걸 각색했다며 우습지조차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내려집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